코로나 때문에 요즘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학원 다니던 친구들은 학원을 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 특히 제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공부할 장소가 없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터디 카페를 갈 수도 없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집에서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승부는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 강한 친구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내력이 강한 친구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조금이라도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들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학원을 갔다가 학교를 또 갔다가 안 갔다가 일정이 지금 막 일그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집에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표를 정확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학원을 못 간다면 계획표를 정확히 짜야 되고 계획표의 노예가 돼야 됩니다 계획표의 노예가 된다는 건 정말 눈 뜨면 내가 내 공부방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학원을 들어온 것처럼 내가 내 학교 교실을 들어온 것처럼 문을 열고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아침 일찍 시간부터 제 시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벌써 제 시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이긴 거고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거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획표의 노예가 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계획표를 정확히 짜야 되겠죠 그러면 계획표를 정확히 짜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혼자 집에서 공부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 공자도 집에서 공부할 수 없었고 이왕 선생님도 집에서 공부할 수 없었어요 왜 침대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문 열고 나오면 냉장고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따로 산속에서 서원을 지어서 공부방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집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소크라테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의 바로 계획표가 뭐냐면 계획표를 너무 촘촘히 짜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여의로운 계획표를 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학원에 7시까지 갔다 그러면 여기서는 7시 30분부터 공부하는 걸로 왜냐하면 30분 동안 그동안 이동했잖아요 그럼 이동시간 30분을 빼고 30분을 여러분들 더 잔다고 생각하고 30분 내지 저는 1시간을 더 늦게 하라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이걸 기회니까 더 많이 공부해라고 하는데 말했죠 소크라테스 공자도 혼자서 자기 방에서 더 많은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미쳐버립니다 지금 길게 승부해야 돼 언제 또 터져서 언제 학교를 못 갈지 언제 학원을 못 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조금 여유 있는 시간 별자라는 거야 그래서 늦게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학원에서 집에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또 벌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공부를 12시 보통 12시 반까지 했다면 12시까지만 하고 그 대신 이번에는 더 잠자는 시간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교통편 같은 거 버리는 거 빼면 공부량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보통 학원에서 10분이면 쉬는 시간 15분까지 세요 야 지금 최인호 지금 뭐 하는 거냐 망하라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저는 지금 심리학 공부도 많이 하고 주역 공부도 지금 주역 얘기도 하겠지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제를 깔았잖아요 집에서는 누구든 공부를 잘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잘한 친구가 있다면 정말 독특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오히려 차라리 쉬는 시간을 많이 갖자 쉬는 시간에 그 대신 딴 짓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뭘 보든지 예를 든다면 운동을 좀 더 하든지 강을 뛰고 오든지 뭘 하든지 게임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말 그대로 다른 책을 보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획표를 짜되 노예는 되되 너무 타이트하게 짜서 오히려 그것마저 실현되지 못하는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계획표를 짜고 그 대신 여유 있는 계획표를 짰다면 그걸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공부 장소입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 방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주역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주역에서 성공하는 집의 특징은 그 집이 되도록이면 많은 물건들이 없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든 뭐든 심플한 보통 사람들은 많은 걸 갖다 쌓아놓습니다 이것저것 들어가는 이끄부터 그러면 그 집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기운들이 좋은 기운이 돌기가 어렵거든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 지금 이 기회에 여러분의 공급방을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어차피 공급방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공급방을 정리하는 방식은 일단은 책상부터 정리하는데 책상 정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박스가 있다면 박스를 이용해서 영역별로 다 책을 모아서 그냥 때려 넣습니다 그냥 이쁘게 정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책상이 있고 책상에 책장이 달려있다면 이런 거 다 내리시고 책장에 있는 책 다 내리시고 박스에 영역별로 그냥 집어 넣습니다 아무렇게나 집어 넣은 다음에 바닥에 내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상은 이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놓지 않고 내가 지금 문을 열고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내가 박스 중에 표시해 놓은 박스 중에 붙여 놓습니다 라벨로 국어 그럼 국어 영역에 필요한 내가 공부할 시간에 필요한 거 그 책만 딱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3시간 하더라도 30시간 한 것보다 집중력이 더 높아집니다 딴 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아무것도 올려 놓지 마세요 그러면 딱 그것만 올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상 정리를 하고 되도록이면 책상을 방 한가운데 놓습니다 아니면 학원 책상이라도 여러분 구할 수 있으면 학원 책상 하나를 딱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책상들은 전부 다 거실이든 또는 어디 방이든 부모님 방이든 어디든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는 아무것도 없게끔 성공적으로 하려면 방에는 아무것도 없게끔 한 다음에 그림 딱 책상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역학상의 주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쓰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지금 철학 작가잖아요 주역, 여러분들이 장소와 공부에 관한 것들 등등을 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흐름이 잘 된다 봐요 이렇게 흐름이 잘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 기회에 엄마, 아빠하고 방을 바꿔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 작은 방을 드리고 여러분이 큰 방을 활용해서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방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침대가 있다면 침대를 빨리 치우세요 2번 침대 제거합니다 눕고 싶잖아요 그러면 침대도 역시 엄마, 아빠나 거실에 갖다 놓습니다 아니면 이게 시름의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의 공부방을 거실로 옮기는 거죠 거실로 옮겨서 아무도 없게 만든 다음에 TV 같은 걸 다 빼고 그 가운데에서 책상을 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다시 내 방에 있는 침대를 수능 끝날 때까지 없앱니다 침구를 없애고 다시 빼서 순수 책상만 이렇게 그러면 잠을 잘 때는 여러분이 침대 빼놓은 데 자거나 아니면 그 밑에 바닥 이제 다른 데서 잘 때만 이불을 갖고 와서 깔고 자는 겁니다 침대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부방 장소를 순수 우리가 학원을 갔을 때 또는 어딜 갔을 때 공부하는 분위기처럼 동일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왕 안 되는 거 자꾸 움직여 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도 좋은 게 나옵니다 역하게 여기 앉아서 공부했다 오늘은 다음 날은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거 이쪽 방향을 바꿔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공부방 장소를 명확하게 다시 다듬어 봅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우리 세 번째가 적절하게 우리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계획표석에 놓았지만 야 무슨 학생이 운동이야 라고 하는데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특히 밥을 먹고 나면 침대 집에 있으면 바로 자고 싶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아침 먹고 나거나 점심 특히 저녁 점심 저녁을 먹고 나서는 바로 그냥 걷기하든 뛰든 운동을 하면 정말입니다 공부 집중력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보통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간을 확 보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계획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공부가 나는 잘 안 돼 눈뜨면 이라고 한다면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먹기 전까지 인강이나 우리 비대면 강의를 활용합니다 일단은 강의라는 인강이라는 조금 수동적인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에너지를 쏟지 않더라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잠도 깰 겸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의 인강들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인강 중에서도 오전에 듣느라 다시 못 들은 강의들이 있다면 이거 오후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나는 인강을 오전까지만 들을 거다 싶으면 오후에서는 여러분들이 인강 들은 영역에 동일한 영역에 문제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1. 근데 나는 아직 인강을 더 듣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기본 강의를 다시 돌려보고 여기는 문제 적용 인강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역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약점 보완하는 거죠 여기는 내가 동일한 문제를 풀었다면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른 영역 이제 전역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른 영역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핵심의 포인트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인강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잠이 오고 잘 공부 시작이 안 될 때는 인강으로부터 시작해라 비대면으로부터 시작해라 그 인강도 여러분이 재미있어 하는 인강 체인호 강의는 재미없으니까 안 들어도 됩니다 인강, 인강에서도 조금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 이어서 바로 그 같은 영역의 적용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다른 영역의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난 인강을 여기서 끝냈다 라고 한 다음에 오후부터는 이 같은 감옥의 동일한 문제를 인강을 이어서 바로 스스로와 대 동일한 영역을 그 다음에 스스로 하는 친구들은 이번에는 다른 영역의 강의를 듣든 다른 영역의 문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핵심은 오전 분명히 인강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졸린 시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길게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인강의 장점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강을 보는 거에 시간을 또 아까워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강을 보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양을 더 많이 늘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인강을 적절히 활용하는 계획표를 잘 짜라는 거죠 지금 오히려 고3들은 학교 다닐 때 인강 기본강의 완강하기도 힘들었어요 지금 학교를 띄엄띄엄 간다면 인강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 원리 강의들 그리고 반드시 기출 적용 강의들 이게 끝났다면 이제 파이널 강의들인데 아직 여기를 잘 못 끝냈더라도 나는 여기에 더 집중하는 인강을 이번 기회에 코로나 기간에 더 집중하고 이거는 사실은 자신의 주체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코로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 강의를 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8시인데 비대면 강의 들어온 친구들 우리 유명한 농구 선수인지 축구 선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성공의 8할 성공의 80%는 출석이다 정말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말이 아니고 여기서 출석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언가에 운동을 나가고 시합을 나가고 뭔가 관련된 일을 한다라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있더라도 강의를 보든 안 보든 인강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 시간에는 책상을 앉아 있고 책을 펴고 하는 습관과 의지를 가지고 남들이 그 시간에 자거나 놀고 핑계를 대고 누워 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코로나 반드시 이기시고 원한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니까 이 방법 살짝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